이번 청계천 시민정품 전시회는 저희 청계천 관리처를 운영하는 생태교실의 참여 어린이들의 작품과 그리고 청계천 환경지키미들이 그린 그림들로 전시회가 이루어졌는데요. 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들의 청계천 동식물 사진도 전시하게 돼서 조금은 볼거리가 풍성한 전시회가 되었습니다. 회사 근처라서 들렸는데 볼거리가 있어서 조금 시민 체험공간이라고 써있어서 다른 사람들도 많이 올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평소에 이렇게 소변들 쓰거나 할 일이 없는데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기회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평소에 이렇게 소변들 쓰거나 할 일이 없는데 좋은 것 같아요. 토목직 7급으로 입사한 25살 한혜정입니다. 저는 토목직에 입사했으니까 멋진 토목 엔지니어가 꼭 돼보고 싶습니다. 토목직로 7급 신입사람 박영희입니다. 천국 같습니다. 정말 저희 직무 특성상 지방근무도 많이 해야 되고 참 서울 안에서 살기가 힘든데 특히 지방근무 안 하면 서울에서만 할 수 있는 서울시설관리문가 들어와서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계직으로 들어오게 된 29살 김춘홍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서울시동공단의 뼈를 입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급 조병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장성석입니다. 정말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고 어린이들이랑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너무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참 기분이 좋고 이런 데서 제가 일할 수 있게 된 적이 있어서 앞으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좀 좀 기분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설공단 사무에 입사하게 된 김채보라고 합니다. 불편함이 없이 제가 많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원이 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4년도 사무 법정 계열로 입사한 조현입니다. 같은 곳을, 같은 목표를 갖고 같이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라 뭔가 통화하는 것도 많고 엄마, 저 취업했습니다. 조현, 화이팅! 네, 이번에 2014년도 소방지구로 서울시설공단에 입사하게 된 징보라고 합니다. 서울시민의 안전은 징보라고 책임집니다. 화이팅!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서울시설공단 화이팅! 한혜정 화이팅! 안녕하세요. 무용가 박소영입니다. 항상 현장으로 직접 방문을 해서 이렇게 와보니까 직원분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건강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좀 다시 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보람네요. 제가 뭐 공연을 하고 뭐 사람들도 많이 가르치고 했겠지만 이렇게 현장에 직접 와서 보니까 이게 1대1로 저한테 직접 이렇게 와 닿으니까 굉장히 저도 항상 이거 끝날 때마다 기분 좋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우리가 시간이 없어. 왜냐하면 뭐 본사에서 이렇게 주체할 때 이런 그런 가격이 불편인데 되게 그, 직접 찾아와서 하니까 너무 좋고 저는 뭐 여기 업종 자체가 이제 운전을 하다 보니까 많은 운동은 부족하고 이런 게 실종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으로서 피로를 쓸 수 있고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손을 깍지를 먼저 껴주시고요. 그대로 위로 올립니다. 자, 척추를 쭉 끌어오셔서 스트레칭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옆에 머리를 잡고 그대로 자, 어깨는 따라오지 않도록 합니다. 자, 반대쪽도 같이 해주시고요. 자, 손에 깍지를 끼시고 머리 뒤를 대시고 팔꿈치를 모아주신 다음에 그대로 목만 앞으로 스트레칭해서 뒷목이 늘어나게 합니다. 그대로 일어나 주시고요. 자, 다음에는 손을 잡고 앞으로 내밀고 자, 왼손으로 손가락을 몸쪽으로 향하게 해서 스트레칭 시켜주십니다. 네, 반대쪽도 같이 시행할게요. 앞으로 내려놓으시고 자, 그대로 손에 깍지를 끼셔서 앞으로 쭉 밀어주시고 등을 동그랗게 말아줍니다. 그대로 일어나 주시고요. 자, 그대로 몸에 힘을 뺀 채로 손을 다리 쪽으로 발가락 위로 그대로 머리에 힘을 풀고 릴렉스 시켜줍니다. 네, 천천히 일어나시고요. 자, 왼쪽 다리를 오른쪽 위에 올려놓으시고 그대로 마찬가지로 손을 앞으로 쭉 내리면서 등에 그리고 목에 힘을 쭉 뺍니다. 네, 천천히 일어나 주시고 자,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시행할게요. 그대로 앞으로 쭉 숙여주시고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주십니다. 자, 이제 모든 동작을 같이 해보셨는데요. 다시 한 번 다시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다시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